손님, 이거 한 번 입어 보세요. 편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인기가 많아요. 예쁘네요. 그런데 다른 색깔은 없어요? 파란색하고 검은색이 있어요. 손님한테는 파란색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럼 파란색 미디엄 사이즈 좀 보여주세요. 손님, 어떤 휴대폰 찾으세요? 예쁘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음, 그럼 이거 어떠세요? 디자인이 예쁘고 비싸지 않아서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화면도 크고 좋네요. 네, 요즘 휴대폰 중에 가장 커요. 유준 씨, 김치찌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왜요?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먼저 김치를 볶은 후에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요. 그리고 고기, 두부, 양파를 넣고 조금 더 끓이세요. 생각보다 쉽네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왜 미역국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어요. 그래서 미역국이 생일날 먹는 음식이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생일날 먹는 음식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생일에 보통 국수를 먹어요. 빌리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요즘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리사 씨는요? 저는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음... 가끔 요리를 해서 친구들과 같이 먹는 게 제 취미예요.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시간이 날 때는 뭘 하세요? 제 취미가 사진 찍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가요. 요즘은 사진 동호회 친구들과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러 다녀요. 비싸고 좋은 카메라가 많으시겠네요?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하면 휴대폰 카메라로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빌리 씨는 무슨 운동을 해요? 저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자주 타요. 올가 씨는요? 저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조깅은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 힘들었는데 요즘은 자전거를 타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칸 씨, 내일 시간 있으면 시청으로 축구 보러 갈래요? 네, 좋아요. 그런데 축구장이 아니고 시청에 가요? 한국에서는 월드컵같이 큰 경기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해요. 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응원할 때 다 같이 빨간 옷을 입으니까 칸 씨도 내일 빨간 옷을 입고 오세요. 지난주에는 한국이 져서 속상했는데 내일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리사 씨, 저 다니엘인데요. 길이 많이 막혀서 10분쯤 늦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왔어요? 네, 방금 다 왔어요. 지금 파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네, 알겠어요. 이따가 봐요. 이번 방학에 2박 3일로 제주도에 가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가격도 싸고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이번 방학에 제주도에 가는데 숙소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호텔은 비싸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게 어때요? 게스트하우스요? 샤워실이나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가격이 싸요.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야겠어요. 빌리 씨, 제주도 여행 준비는 다 했어요? 아직 다 못했어요.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하지요? 남쪽이라서 서울보다 따뜻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두꺼운 옷을 꼭 가져가세요. 숙소는 예약했어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주도는 넓고 볼 것도 많으니까 숙소는 빌리 씨가 가는 곳 근처로 여러 곳을 예약하는 게 좋아요.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하죠? 이제 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룸메이트하고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좋은 청소 방법 몇 개 가르쳐 줄까요? 그게 뭔데요? 먼저 창문은 신문지로 닦으면 좋아요. 그리고 부엌하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는 레몬이나 식초를 이용해 보세요.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예요. 지은 씨, 과자나 라면 봉지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네,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생선뼈나 달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해요? 아니요.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세요. 단일 씨, 기숙사에서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돼요?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쓰레기 봉투를 살 수 있어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기숙사 뒤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쓰레기마다 버릴 수 있는 날이 조금 달라요. 일반 쓰레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만 버려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는 목요일에만 되고요. 재활용품은요? 재활용품은 언제든지 괜찮아요.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찾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요즘 어떤 게 유행이에요? 요즘에는 손에 드는 것보다 어깨에 매는 게 잘 나가요. 그리고 꽃무늬가 있는 게 인기가 많아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시지요?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서하늘 씨와 올여름 유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하늘입니다. 올여름에는 어떤 옷이 유행할까요? 올여름에는 청바지에 잘 어울리는 흰색 티셔츠가 유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두보다는 가볍고 편한 운동화가 사랑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이렇게 입고 외출해 보세요. 나우쿠 씨, 머리 잘랐어요? 네.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했어요. 긴 색 머리도 잘 어울렸는데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머리는 어떻게 해 드릴까요?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요. 요즘 어떤 헤어스타일을 많이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짧게 자르는 손님들도 많고 파마를 하는 손님들도 많아요. 남자도 파마를 많이 해요? 네. 요즘 남자 손님들한테 파마 머리가 인기가 많아요. 앞머리만 파마를 하는 손님도 많고요. 손님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세요. 리사 씨는 주말에 계획 있어요? 저는 서울 타워에 가서 야경을 보려고 해요. 빌리 씨는요?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고궁들을 관람하려고 해요. 호세 씨는 주말에 뭐 해요? 저는 한국 전통 공연을 보러 한옥마을에 갈 거예요. 칸 씨, 내일 저녁에 경복궁 갈래요? 저녁에요? 저녁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내일부터 2주 동안은 야간에도 경복궁을 관람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경복궁은 낮에 가도 좋지만 밤에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2주 동안은 고궁 박물관도 무료로 볼 수 있고 한국 전통 공연도 구경할 수 있어요. 다니엘, 무슨 음악 듣고 있어? 다니엘, 이번 주에 액션 영화가 개봉됐는데 같이 보러 갈래? 이 영화 요즘 진짜 인기가 많아. 음, 나는 다큐멘터리 영화나 전쟁 영화가 좋은데 이번에는 전쟁 영화를 보는 건 어때? 전쟁 영화를 보면 실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책으로 보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 칸 씨! 6시가 넘었는데 집에 안 가요? 아직 일이 좀 남았어요. 그래요? 그럼 먼저 갈게요. 내일 봐요. 네. 수지 씨, 내일 퇴근하고 영화 볼까요? 미안해요. 내일은 중국어 배우러 학원에 가야 돼요. 중국어요? 퇴근 후에 공부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일 끝나면 기타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거든요. 홈페이지 게시판 봤어? 아니, 뭐 특별한 거 있어? 동아리 회장이 지난 모임 사진을 올렸어. 그래? 한 번 봐야겠네. 저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 가도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머리도 아파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월요일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월요병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지 말고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세요. 일요일 밤에는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자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무섭지 않으시지요? 월요일을 반갑게 맞아보세요. 다니엘,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응. 초급 때는 한국어 공부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수업 내용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 그러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저, 2시에 상담 예약을 한 다니엘인데요. 아, 다니엘 씨. 이쪽으로 들어와서 앉으세요. 공부 때문에 상담 신청을 했네요. 네. 요즘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어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요?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숙제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어는 프랑스어와 많이 달라서 다니엘 씨한테는 더 어려울 거예요. 또 중급은 문법도 복잡하고 한자어도 많으니까요.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면 어때요? 초급 때 배운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를 할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많은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수지 씨, 집을 고쳤어요? 부엌이 전보다 넓어졌네요. 네. 부엌이 좁아서 넓게 개조했어요.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부터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여기는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와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성당은 뭐예요? 네.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당은 한국에서 유명한 전동성당입니다.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 아시죠? 명동성당을 지은 프랑스 신부가 설계했습니다.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자, 그럼 이제 경기전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 나는 10년 후로 가고 싶어. 미래로 가서 내 아내를 만나보고 싶거든. 어렸을 때 어디에서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집 앞 골목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골목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한옥마을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골목을 걸으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골목은 현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요. 어, 잠깐만요. 여기 텔레비전에서 본 느린 우체통이 있네요. 느린 우체통이요? 네. 미래의 나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는 우체통이에요. 이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6개월 후에 배달해 준대요. 엽서와 우표도 공짜고요. 그래요? 우리도 한 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 제주도 여행 계산해 보세요. 왕복 항공료 가격은 얼마일까요? 호텔 2박 가격은? 제주도 관광지 입장료까지 더하면 비싸지겠죠? 네. 이 모든 것을 합해놓았습니다. 호텔, 왕복 항공료, 제주도 주요 관광지 입장료, 여기에 중식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가격이 21만 9천 원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칸 씨, 어제 잘 못 잤어요? 피곤해 보여요. 좀 졸리기도 하고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그럼 잠깐 사무실 밖에 나갔다 오세요. 그러면 기분 전환이 될 거예요.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등산을 한 번 해보는 게 어때? 등산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멋진 경치를 보면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잖아. 산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등산하는 사람도 많고 등산로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 그래도 걱정이 되면 나하고 같이 갈래? 정말? 정말? 너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근데 등산을 갈 때 뭘 준비해야 돼?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어.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어야 하고 땀 닦을 수건이랑 마실 물 정도만 가지고 가면 돼.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특별한 피부 관리 방법이 있으세요? 저만의 비결은 없어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잘 자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해? 영화나 보러 갈까? 오늘은 영화 볼 기분이 아니야. 시험을 완전히 망쳤거든. 미안, 영화는 다음에 보러 가자. 토마토에 설탕을 넣었네요. 설탕을 넣으면 토마토가 달아져서 맛있잖아요. 토마토와 설탕은 음식궁합이 맞지 않아요. 설탕은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대요. 그러니까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죠. 얼굴이 부었네? 어젯밤에 라면을 먹고 자서 부은 것 같아. 근데 왜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지? 라면에 나트륨이 많아서 그렇대. 게다가 라면을 먹을 때 김치도 같이 먹잖아. 그러면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얼굴이 붓는 거래. 그러지 말고 다음부턴 라면 끓일 때 우유를 한번 넣어봐. 우유? 응. 그러면 나트륨의 흡수를 줄일 수 있대. 그래? 라면에 우유를 넣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고 물 대신 우유를 한 잔 마셔봐. 그것도 효과가 있대. 오늘은 고추장 대신 간장으로 양념을 하는 궁중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맵지 않아서 아이들 간식으로 좋겠네요. 그럼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네. 가래떡과 소고기 그리고 파, 당근, 각종 버섯이 들어가고요. 양념으로는 간장과 설탕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먼저 뭘 하면 되나요? 먼저 떡을 4cm 정도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파와 당근, 버섯은 떡과 같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소고기는 간장으로 양념을 한 후에 잠시 두세요. 자,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된 것 같은데요. 재료 준비가 끝나면 먼저 떡에 소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파, 당근, 버섯을 같이 넣고 살짝 볶은 후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세요. 이제 맛있는 궁중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어? 저기서 영화 촬영하나 봐. 우리도 가서 구경하자.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야.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쁘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 누구일까요? 지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지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새 앨범이 나오자마자 1위를 기록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기쁘죠. 작곡과 작사도 직접 하셨다면서요? 네, 작곡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수와 배우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둘 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참, 곧 영화 촬영도 시작하시죠.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헤어진 첫사랑을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내용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그럼 지영 씨의 새 노래를 듣고 와서 다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마더 테레사예요. 그래요? 왜요? 그분은 평생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셨거든요. 저도 그분처럼 남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 집으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 환경도 쾌적해요. 그러게요. 집 주위가 복잡하지도 않고 쾌적해서 좋네요. 이 사진 뭐야? 사람이 정말 많네. 넌 어디에 있어? 작아서 안 보여.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 보여. 그러네. 확대된 사진으로 보니까 잘 보인다. 어? 밖에 비 오나 봐. 그래? 요즘 가을을 타서 그런지 우울한데 비까지 오네. 너 계절 타는구나. 나도 그렇긴 하지만 난 해가 쨍쨍한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좋던데. 비가 오는 날은 왠지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너 그거 알아? 한국에서는 비 오는 날 파전을 먹는데. 우리도 파전 먹고 기분 전환이나 할까? 파전? 응. 빗소리랑 파전 붙일 때 나는 소리가 비슷해서 비 오는 날 파전을 먹는데. 그렇구나. 오늘 파전 먹으면서 빗소리를 잘 들어봐야겠다. 다니엘, 뭐해? 친구 생일이라서 카드를 쓰고 있었어. 어? 그런데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네?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 왕맹 씨는 토끼띠지요? 네, 맞아요. 빌리 씨도 토끼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에 가면 고양이띠가 되는 거 알아요? 진짜요? 네, 베트남에서는 토끼띠 대신 고양이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용띠 대신 물고기나 달팽이띠로 정해져 있는 나라도 있대요. 그래요? 띠도 나라에 따라 조금 다른가 봐요. 네, 참 재미있죠? 띠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하거나 친근한 동물로 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비슷한 문화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한국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양손에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먹다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네요. 빌리, 어디 불편해? 응. 컴퓨터를 오래 사용해서 그런지 요즘 목이랑 어깨가 자주 아파. 그래? 그럼 거북목일지도 모르겠네? 거북목? 그게 뭐야? 바른 자세로 앉지 않았을 때 생기는 증상인데 등과 목이 거북이의 모양과 비슷해서 거북목이라고 한대. 그래? 그럼 나도 거북목인가? 글쎄. 그래서 평소에 어깨를 펴고 앉는 것이 중요하대. 하지만 많이 아프면 병원에 꼭 가봐. 그렇구나. 이제 나도 앉을 때 자세에 신경을 쓰고 가끔 목운동도 좀 해야겠어. 70초차차의 나라라 그지지지 limit Tahmin congratulations champion join không letter absolutely эк Dust them 분 감사합니다.